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나 이러니까 뭐 물어보니까 그만 괴롭히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 사람은 좀 더 내 알라 같더라 어린애 같더라 그리고 4번은 이제 내 하기가 같은 당이 있어서 좀 그런데 별명이 유배신이야 유배신이야 그리고 5번은 신베베야 베베야 베베 꼬였다고 신베베랍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그 별명을 SNS에 쓸 수 있는 홍당당이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한다 이게 홍준표